서울시가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돕기 위해 안전시설 정비에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등 취약 가구를 위한 안전시설 정비에 나섭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장애인과 쪽방총 거주자 등 안전 취약 가구 2만 4천 곳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시설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위험한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방법, 재난상황 대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입니다. 정비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할 경우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방문조사와 선정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